자 안녕하세요 관찰연자입니다 사실 임플란트가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요즘 30만원대 임플란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호객이죠 사실은 갈 수밖에 없는데 검사비 쪽으로 한 30만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와서 당황하고 있으면 오늘 결제하고 나시면 다음에 우리를 하게 되면 빼주겠다 하지 않으면 안 빼주겠다고 되니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두번째 이제 억울한 캐스 뭐냐면 정말 쇼킹 하는데 왜 모치 보통 치아 모형 이라고 요런 조그만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도 치아 모형 요렇게 된거 이런거 작은거 하나 주고 검사하고 오늘 이제 수백만원 결제하고 가시라 그랬더니 이게 시골 경상도 뿐이세요 그래서 결제를 하시고 이제 가신거에요 근데 집에 이제 지방 이제 연세가 있고 지방 내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수백만원 결제한 것 같아서 그래서 취소하겠다 바로 당일 전화 이렇게 전화했더니 음 검 사진 찍고 기념품 받았잖아 받았지 않습니까 90만원 입니다 90만원 빼고 나머지 돈 돌려 드릴게요 라고 된거에요 와 사실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이게 이게 무슨 뭐지 진짜 이건 뭐 아무리 이제 억울한 일이 비즈니스 라고 하지만 강남에 있는 치과 인데 이게 호객이죠 이게 지금 뽑아야 되니까 돈을 거의 보이스피싱 수준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90만원 빼고 돌려달라고 했더니 보름이 있다가 주겠대요 또 그래서 보름을 기다렸더니 또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더니 와라 일단 와라 이거야 일단 와라 와서 얘기하자는 거죠 돈을 넣어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앉아서 일단 와야 와야 와 일단 와서 상담하자는 거예요 뭐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이런 말은 외람되냐 참 믿을 놈 하나 없다 이제는 아 치과도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게 덤빙을 하다 보니까 아 좀 부끄러운 일까지 이런 이런 비즈니스 까지 이런 모델 까지 나오더라구요 이게 뭐 거의 노인분들 등 처먹는 거지 뭐 그 90만원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검사하고 뭐해서 30만원 그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깐 너 내고 가라 그럼 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90만원 돈이 어떻게 나옵니까 환자 입에 아무것도 건든 게 없는데 상담 사진 찍고 상담 받고 이런 작은 기념품 하나에 90만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임플란트 같은 거 이렇게 싸다고 해서 갔을 때 검사비가 얼마인지는 물어보고 하세요 검사비 있느냐 얼마냐 그럼 어떻게 되냐 비용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싶어 하시고요 또 기념품 주냐 어 그 기념품 주면 얼마냐 검사하고 기념품 주면 얼마냐 또 90만원 받는 거 아니냐 또 환불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걸 좀 확인 하셔야 되 일단 가면 코 깬다 생각하면 되세요 진짜 뭐 뭐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처럼 절대 발목을 딱 잡고 놓치지 않게 되니까 이게 진짜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환자들의 어떤 선택권에 대해서 이렇게 음 상수를 이용해서 방해하는 것은 사실 치과 의사로서는 조금 용납이 안됩니다 이 뭐 뭐 저렴하게 해서 어떻게든 환자를 이렇게 하겠다 그것까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 검사비 라든지 이런 기념품 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시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전화로 가기 전에 전화로 검사비가 있는지 또 나중에 뭐 이걸 다시 또 어떻게 한 분 뭐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한 검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또 기념품이나 이런걸 주면서 또 90만원 강매를 하는 건 아닌지 이런걸 좀 알아보시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